안녕하십니까 원희입니다 기타를 치는데 난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나는 박치여서 나는 음치여서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기타를 못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원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방에 날려보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는 손가락이 아파서 손가락이 작아서 박치여서 기타를 못친다는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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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